나사지 안무구 어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아몬더 라고 하면 맞아요? 아몬더 아몬더 어 이거 지금 좋아해 어 좋은데? 들어볼게요 완전 타면 돼요 네 타면 돼요 딱 그 정도 말이에요 오 좋아요 이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라파파파 이 라파파파 윗디클랩불베이 라파파파 라파파파 아 근데 처음에는 라파파파 윗디클랩불베이 그러니까 세 번째 게 좀 느리죠 아 라파파파 아 라파파파 아 됐어요 어렵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와 엄청 잘 닦구나 너무 좋은데요 라파파파 나 얘기할게 뭐 어때 솔직히 나 얘기할게 뭐 어때 솔직히 나 얘기할게 뭐 어때 뭐 뒤에는 할만 없어요 솔직히 나 얘기할게 뭐 어때 아 좋은 게 너무 많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약간 피곤해 약간 피곤해 약간 피곤해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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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끝 끝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뭐 했냐면요 덕색시 첫 녹음하고 왔습니다 오늘 녹음하면서 그 NR팀에서 칭찬해주시는 부분이 사비 부분에 라파파파 그게 NR팀에서도 발음이 안 된다 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었는데 다행이기도 제가 몇 번 하고 끝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셔서 저도 저도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너무 배고프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색시 녹음 끝